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공통된 소원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돈을 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행복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37년간 목회하고 또 인생을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살았는데 살면서 발견한 게 행복한 인생을 살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첫째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녀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을 잘해야 되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돼야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부단히 부단히 제가 노력을 합니다 중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에서부터 졸업할 때 되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진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직장을 좋은 데를 알아보고 이런 일을 해요 왜? 그런 어떤 자기가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삶이 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하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봉사해요? 봉사가 안 됩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아까운 것도 없어요 힘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영육이 강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약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병 고치는데 우리가 좋은 약을 먹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영육이 강건해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저항력도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된 삶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너무 큽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주일이 기다려져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기다려져요 저도 이제 해봤잖아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교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행복한 신앙생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배가 기대되고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없죠 또 봉사를 해도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어째 좀 얼굴이 환하던가요 주차장에서 봉사하는데 여러분 인상 팍팍 쓰면서 하면은 꿈의 교회 좋은 교회라고 듣고 왔다가 어떻게 되냐 아닌가 보다 하고 차 돌려가지고 다시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오만상 다 찡그려가지고 희쭈그려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이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넘치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나타난 표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오샘 목사가 얼굴 찡그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니는 거 봤습니까?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쨍하고 해 뜰 날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행복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 고민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저도 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곳이 여러분 어디 좋은 환경에서 보낸 거예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거기서 보통 쇠사슬에 그 당시 제수들이 메어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 갔다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사도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가봤대요 그런데 감옥인데 쇠사슬이 있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그 지하에 있는데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또 놔두잖아요 쇠사슬을 묶어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나는 거기서 기뻐한다고 하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보라고 진짜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나 기쁘다고 이러면서 전도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한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어떻게 한다고 희쭈그리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벌써 주일이야?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교회 가자 또 주일인데 안 갔다 무슨 사고나 나면 어쩌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로 왔어요 교로 와서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찬성이죠 은혜 은혜 당연한 것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막 손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손도 안 들고 이렇게 있고 박수 치는데도 박수도 안 치고 그러다 이제 예배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기대감이 없죠 그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 억지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또 깨어나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딱 설교할 때 확 잠들었다가 설교 끝나면 언제 그랬냐 이제 딱 깨어나요 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쁜 일도 없는데 바쁜 척 하면서 막 그렇게 빨리 가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어떤 분은 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막 빨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재수 없이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붙들여가지고 또 봉사하라고 하고 또 무슨 일을 시킬까봐 건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비릴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비릴보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만이 아니고 아침에만 아니고 낮에만이 저녁에만이니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도바울이 또 대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축복된 만남이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잘 만나야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만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커녕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가 나는 신이다 그런 넷플릭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JMS라고 하는 정명서 그런 어떤 그 악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도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한 20년 됐을까요? 더 됐겠네요 한 30년 전에 그때 막 보니까 우리 주변에 JMS에 열광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JMS는 그때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는 걸 읽었잖아요 찬송가를 어떻게 하면 대중가요 유행가에다가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정명석은 그때 총재라고 하더라고요 총재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디 대학에 가면 동아리 만들고 댄스그룹 만들고 이런 모델들 뽑는 그런 걸 해가지고 워킹 연습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빠져든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인생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고 여러분 육체도 그런 나쁜 악한 사탄의 영을 받은 그런 인간에 의해서 영혼뿌나 육체까지도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잘못된 교회를 만난 결과 이런 신천지 이만희 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가서 거기에다 오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 이만희의 종로를 하면서 살고 있는 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 교회에 다닌 사람들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지 얼마나 신앙생활이 불행한지 이런 잘못된 교회를 만나면 억압을 당합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그리고 영적인 만족과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해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신옥주라는 그 여자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한동안 그 인터넷으로 굉장히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명했었어요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꼭 그 여자가 저는 평양에 보면 북한 방송에 나오는 누굽니까? 목소리부터? 이 누구예요? 모르시네 다 너무 우리 집사람은 알 건데 이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저 여자는 꼭 마귀 할머니 같아 그래 목소리부터 그러니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거 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파트를 좋은 거 하나 해줬다고 해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봤자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비교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꼭 그 신옥주가 은혜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신옥주가 아니 보니까 꼭 마귀 할머니 같이 생겼어 그렇게 싸납게 막 설그라대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도 그 온유함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게 싸나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도 욕하고 누구도 욕하고 이런 욕을 많이 해 주로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그리고 자기밖에 거기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했냐 말을 안 드리면 타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타장마당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뺨을 다 두드려 치는 거예요 뺨을 때려 타작을 한다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 목포에 유학도 갔다 오고 자기 장인어린 총회장도 하고 굉장히 그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옥주가 괌에다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그 임대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대환란에 오면 피난처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이가 연세대학교 거기에 세브란스병원의 치과의사이고 또 연대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사표내고 따라하고 거기 가고요 자녀들 데리고 이 목사님도 거기를 갔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목사님도 가서 보니까 이제 아니었는가 보죠 타작을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잘못된 교회를 만나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의 선택을 잘못하면 기쁨이 없고 삶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교회를 여러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천국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보금적인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교회 교회를 다니니까 가서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치유가 되고 내 육신이 병들은 치유가 되고 내 삶이 무너져서 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억압과 눌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에 영적인 만족을 얻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 오셔서 행복해지셨습니까? 꿈의 교회 왔는데 나는 더 일도 안 풀리고 교회 가도 기쁨도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다면 여러분 꿈의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 받지 못했네 꿈의 교회 와서 나 구원 받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교회 오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 막 영혼이 눌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 누가 친척이 그 교회 목사라고 그 교회 장로라고 교회 가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런 교회를 다녀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교회를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손이 좀 줄어드네요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 인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랑 함께 하신 날 네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다섯 번째 상주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죄사 안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저도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교회를 가보고 그 전에는 교회를 전혀 안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공부하고 있었느냐 그때 직장생활을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은 계속 이게 뭐냐면 교회를 기쁨으로 가는 게 친구가 나를 이제 데리러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처럼 안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딱 덮어놓고 절대 성경 인적이 없죠 그리고 교회 가서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1년 동안을 다니다가 제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야 정말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저도 이제 술을 많이 먹어왔으니까 술 먹으면 그때는 좋아 기분 좋은데 술 깨면 어떻게 돼요? 속이 막 썩썩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엄청 세상에 가서 술 먹고 저도 그 무교동 옛날에 명동에서 저희들 20대 초반 이럴 때는요 그때 디스코라고 요즘 사람들은 디스코가 뭔지 몰라 거기 가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거기서 춤을 춰 그러면 춤추고 나면 새벽에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속 쓰리고 힘드니 몰라 그게 다 순간이야 육신의 그런 어떤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은 몇 시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물이 모든 그런 나무나 풀이나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제 내가 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눈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아니 왜 좀 교회 날마다 오라고 하면 좋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올 수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열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게 아니라 평상계는 문을 잠궈놔요 그리고 수요일 날 문 열고 주일 날 문 열어 그러니까 교회를 매일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막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수요일 날에는 제가 또 교회를 가기가 그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갈 수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막 일주일 그 기간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산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복음이 뭔지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원죄가 있고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고 또 우리 조상에 지은 조상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낳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공자님이 훌륭하고 소크라테스가 훌륭하고 석가모니가 훌륭해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잉태되어 오셔서 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펼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아 이걸 믿으면 최상화 구원받나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게 세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며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기 아니라 세상을 그로 말며마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거기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서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거기에서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으면 죄의 사안 받고 여러분 구원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예수는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님이라고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은 꼭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씀은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내 말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예요 앞으로 한 번 정도만 정해져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옮겼느니라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 안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믿었는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저도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오라고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 간증까지 했어요 아 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를 다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나 진짜 구원받았을까 아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간증까지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이제 갈등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러한 적은 내가 성경을 또 찾아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며 저로 말면 구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을 이라 아 이런 거 다 한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등 하나님 제가 다시 영접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 저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그때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다시 영접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례까지 받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또 뭐 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 기도한 걸 주여 내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아 그래도 있잖아요 그 몇 번이나 했는데도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아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가지고 아우 진짜 만약에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것만은 확실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마귀가 의심을 넣어준다는 거 마귀가 의심을 넣어준다 왜? 구원의 그런 확신을 흔들리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넣어준 의심이 뭐냐면 넌 구원 받지 못했을지 몰라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는 지금 적어도 청구할 수 있다 나는 죄사 안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쁜데 그게 의심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확신이 흔들리면 기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걸 넣어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면 사타나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놨사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래 불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는 내가 요한봉 5장 2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지를 믿느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응답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한다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원의 그런 교회를 다니던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번째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세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해주세요 세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너무 좋아해 근데 조금 지나면 뭐가 오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르며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만나는 사람만을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만 다녀가지고 안 돼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있잖아요 저놈이 갑자기 미쳤네 예수한테 미쳐버려서 아니 지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그냥 교회만 다닌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역전에 가서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기독교 지금 백화점이라면 그때는 서점인데 서점에 가가지고 전도지가 그런 거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목이 그러면 역전에 가가지고 어때요 전도지를 안아주면 전도해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광주를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대전을 가든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제목이 딱 맞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전도지 제목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내용이 거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가는 궁극적인 그런 종착력은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전도하다가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여와의 증인 만나가지고 호되게 혼돈하고 그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몰라도 가서 전도를 하는 게 기쁘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기쁨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지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면 이제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회 가서 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았는데 맨날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만 하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더라고 아니 왜 설교할 게 요한계시록밖에 없나 성경 66권이고 얼마나 많은데 맨날 종말에 대해서 이런 것만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생겼어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확신이 흔들리고 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줘야 되는데 맨날 예수님 곧 오신다 이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곧 오셔본다 맨날 이 설교를 그리고 예수님 곧 오셔도 우리는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설교를 하면 좋은데 곧 오셔보니까 예수님 만일 준비만 해야 된다 하니까 시한부 종말로는 아니지만 그런 너무 강박관념 속에 살더라고 저는 그게 불만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만족감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말이지 내일 지구에 종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기뻤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만족함이 없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은 그런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서점에 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책도 사서 읽어보고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책을 사다 읽었어요 누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 이런 책 아 그래서 막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도 또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으니까 좋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초막절날 유대인들이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게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면서 물 붓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거기 가셔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목말라요? 갈급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은 희락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났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냐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된다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마시러 가면서 나를 믿는 자는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것은 샘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샘에서 우물을 물을 길러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어떤 환경과 형평과 처지 속에 있어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과 활란과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 습기가 가득한 벌레가 그 가득한 거기에 감옥에 쇠사슬에 메어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삶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삶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뭘 받게 돼요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누가 보면 1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으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근데 금식 기도해도 성령 받기가 잘 못 받아요 왜? 제일 성령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다 뭐 용문산에 가서 뭘 하나씩 뽑으라고? 소나무 하나씩 뽑으라겠죠? 그러니까 오늘 막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 받습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거의 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분은 우리 꿈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그 교회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 다녀도 자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다니고 이러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해요 교회는 성도에게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이 디모델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는 교회는 성도에게 아버지 집이 어머니의 품 같은 건 내 영혼의 와시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영적인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 여러분이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지고 여러분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런 감격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인터넷 예배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이 성령의 강력한 이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고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행복한 신앙 생활을 성도들과 교제를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를 안우면 형제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 생활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교제가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럼 절대 행복한 신앙 생활을 못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국에는 교회 이름이 펠로우십 처치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펠로우십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여러분 어떻게 친구가 되고 우리는 이 교회가 뭐냐면 공동체 어떤 앱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선교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은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펠로우십 친밀감을 나누고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절대로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못 합니다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성장 과정이나 어떤 성격상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일생 동안 불행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제가 가끔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는 이번에 윤 대통령도 가서 하버드에서 연설하고 거기서 이런 지릉답도 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하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천재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276명을 70년 동안 조사를 해봤어요 그거를 졸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276명을 7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했다는 사람 행복했다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당신 성공했으면 어떻게 행복했으면 그런데요 15%만 나의 그런 어떤 타고난 이런 뛰어난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고요 85%는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여기 와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애매만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바쁜 일도 없는데 가 여러분이 10년 동안 이 꿈의 교회를 다녀도 성돌과 교제를 하지 않고 애매만 드리고 가잖아요 여러분은 손님입니다 계속 손님으로 남아 여기 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걸 나눠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헬라어로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서로 나눈다 동반자 공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함께 그 신앙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의 동반자예요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또 어려운 일을 쓸 때 그걸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부터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면 첫째 감격적인 감동적인 애베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또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은사와 사명을 발견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만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죽어가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여기 나오잖아요 빌보 4장 6절로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저 나라는 공중의 새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긴다 불안하고 그러면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 생활을 못해 근데 이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려 아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는 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겠잖아요 그리하면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려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매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과 그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해야 만들고 제가 시간이 최대한 빨리 맞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도시대 이후를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교부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거스틴 그러면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말을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칭을 가진 그런 사람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황금의 입 그런데 이분은 재미있는 게 그것도 있어요 목욕을 몇 년도 안 해 몇 년도 하여튼 좀 특이한 사람 목욕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목욕을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말씀을 전하면 황금의 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안 되겠어요 이 크리스토스톰이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잡아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잡아드렸어요 신화가 와서 황제에게 복을 패하 크리스토스톰 그놈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독방에다 그놈은 집어넣으라 그랬대요 독방에다 그러니까 이 신화가 뭐야 패하 그것은 아니되올 말씀입니다 왜 안 된다는 말이고 그놈은 독방에 들어가면 혼자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너무나 좋아해서 안 됩니다 혼자 들어가면 조용히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너무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놈을 아주 흉악한 살인자들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놈들이 있는 그런 데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패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왜 안 된다는 말인 거야 그놈이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것은 아니되올 말씀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놈을 단 두 대 세워가 한 칼에 목을 쳐라 그러니까 그것은 패하 더욱 안이 되올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됐다고 순교의 반여를 사게 됐다고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노발대바를 했다고 해요 그 황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스키창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면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면서 천국을 매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겠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낙심이 나고 이런 데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해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선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니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첫째 교회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벌써 잊어먹죠 여러분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에는 심령 천국이 있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천년왕국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 제림하시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다 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 이제 우주 막 이게 모든 게 사라지고 영원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도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